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에 한번 내려서 어느정도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두번정도 체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에 한번 내려서 믹싱볼에 옮겨놨다가 다시 한번 체를 내리거든요. 여기서 아몬드가루가 아무래도 입자가 다른 가루류보단 견과류를 갈아서 만든 파우더이기 때문에 좀 굵어요. 그래서 체에 내리기가 너무 가느다란 체를 사용하면 체에 내리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알맹이 같은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털어서 버리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두번 체에 내린 아몬드가루와 슈가파우더를 믹싱볼에 담아뒀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유산지보다는 저런 작업을 할 땐 설탕을 제가 주로 보통 3-5kg짜리를 쓰는데 그걸 사용하고 남은 비닐이 굉장히 두껍고 나머지 재료들을 싸서 보관하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잘 깨끗하게 손질해서 두고두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흰자를 미리 계량을 해놨는데 처음서부터 설탕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마카롱을 만들면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게 바로 이 머랭을 올리는 정도를 본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헤매게 되는데 맨 처음에 흰자를 풀어줄 때 설탕을 조금 나눠 놓고 그 다음에 핸드믹서로 잘 돌려서 흰자 사이사이에 설탕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녹여준다는 생각을 하고 휘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이 아무래도 흰자 전체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흰자가 특히 신선한 상태의 흰자는 그 멍울이 좀 더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카롱 전문점에서는 흰자를 미리 상온에다가 냉장고에서 빼가지고 차가운 온기가 빠져나가면서 신선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러 만들어서 마카롱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흰자 사이사이에 설탕이 골고루 들어가서 녹는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정용이고 집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흰자를 미리 내려놓는다는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흰자는 수분과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의 성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잘 퍼지도록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산을 첨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 저자들에 따라 키위나 아니면 레몬즙을 살짝 넣어서 흰자가 더 잘 풀어지게 하는 레시피들도 간혹가다 볼 수가 있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흰자를 지금 계속 설탕과 녹여주면서 섞고 있는데요. 잘 보이도록 제가 지금 카메라 가까이 믹싱구를 근접으로 촬영을 했는데 보시면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방법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흰자가 설탕하고 잘 섞여서 아무래도 기포가 공기가 포집이 되면서 흰자의 힘이 더 단단하게 뭉쳐지는 것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머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고속으로 계속 휘핑을 하다 보면 공기 포집이 공기의 기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머랭의 어떤 질감 자체도 상대적으로 조밀조밀한 부품보다는 더 크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포가 커지면은 마카롱을 짜고 나서 나중에 바닥에 탕탕 쳐가지고 기포를 제거할 때 훨씬 더 커진 기포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싫다면 보통은 중속으로 중간 속도로 머랭을 올려주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화면에도 보시면은 저도 만들었지만 중간 속도로 계속 그 설탕을 녹이고 있는 거죠. 설탕을 녹이는 방법이 보통 그냥 설탕을 넣어서 흰자와 섞이는 방법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렌치 기법으로 만드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맨천보다는 상당히 흰자 힘이 올라가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핸드밑스 휘퍼를 들었을 때는 흰자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거의 액체 상태보다 조금 더 굳은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머랭을 완벽하게 올리려면은 한참 더 돌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무작정 돌리게 되면 처음이나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지 감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핸드믹서를 귀찮더라도 꺼서 과정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저도 마카롱 만들 때 많이 망쳐봤거든요. 근데 그 머랭을 올리는 정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맥칭볼이 제가 보통 베이킹 다른 베이킹 품목을 만들 때보다 맥칭볼이 굉장히 진이 넓은 편인데 이런 맥칭볼을 사용을 하는 게 마카롱을 할 때는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중간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마카로나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마카로나주를 할 때는 맥칭볼이 좁고 깊은 것보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낮더라도 넓게 생긴 게 작업하기가 좋아요. 지금 보시면 휘퍼로 제가 멈췄더니 아까보다는 그래도 많이 거품이 생겼지만 거품의 힘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끝에가 많이 흔들리죠? 이 상태에서 계속 돌리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멈춰서 거품의 농도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돌리고 돌리고 계속 돌리는데 자세히 보시면 안쪽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 안쪽으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원을 만드죠. 이게 아무래도 비퍼를 돌리다 보면은 미싱볼 바깥쪽으로 거품이 쳐 올라가면서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부분은 설탕이 잘 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휘퍼로 미싱볼 바닥, 벽, 중간 부분들을 골고루 잘 섞어서 흰자가 좀 더 골고루 잘 섞어서 흰자가 좀 더 골고루 잘 섞어 주실 수 있게끔 휘핑을 해주는 거죠. 이 시간은 보통 계란 흰자를 제가 오늘 만든 게 한 120g 정도 되는데 120g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분, 6에서 7분 정도는 중간 속도로 계속 돌려줘야 돼요. 지금 아까보다 상당히 흰자 거품이 올라온 거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지금 거의 기포가 많이 올라온 거를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서 네, 여기저기 막 가운데 갔다 테두리 갔다가 막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탄이 잘 녹도록 잘 녹도록 저어주시고 난 다음에 멈출때가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멈출까요? 네, 멈출라. 위험하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평소에 머랭 만드는 속도랑 거의 똑같이 찍었거든요. 보시면 아, 네 저희는 일단은 귓대로 좀 기준으로 제가 했지만 큰 귓대로 좀 꺼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중간에 확인을 해야 배우드리는 용서도도 있지만 저거 이렇게 마카롱 만들면서 실수하지 않겠다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자, 지금 아까보다 많이 올라와 있죠. 요거보다 조금 덜 올려져 들리구요. 어, 뭐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귓대로 기퍼를 바닥에서부터 끌어 올렸을 때 기퍼가 딱 달라붙어갖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마카롱 작업에 한 80%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두 번 체에 내려놓은 슈가파우더하고 밀가루를 체에 올리고 그 다음에 코코아까지 같이 넣고 체에 내리고 있죠. 코코아는 입자가 곱기 때문에 체를 두 번 내릴 필요 없고 그냥 그 반죽하고 섞기 전에 한 번 정도만 체에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코아 가루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지방 성분이 높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뭉쳐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고무주걱이나 스패츌러 같은 걸로 살살 긁어서 잘 섞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체에 내리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마카로나주 작업을 지금 들어갈 거예요. 마카로나주는 특별한 요령이 있다기 보다는 일단 저렇게 주걱으로 가루와 머랭 올려놓은 거를 골고루 잘 섞어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흰자에 빵빵하게 올라온 거품을 어느 정도 살짝 기포를 꺼트려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죽이 아무래도 좀 기포가 죽으면서 수분과 섞여갖고 가루류가 그래서 약간 주르륵 흐르는 정도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마카로나주의 목표거든요. 보시면 지금 네 가루하고 천천히 지금 섞어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벽으로 슬슬슬슬 붙여가면서 제가 흰자하고 그다음에 반죽들을 가루 반죽들을 섞는데 이걸 무슨 벽에 몇 번 붙여야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본인만의 방법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 물론 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야 제가 만든 횟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랄까 업소용이라기보다는 가정용 마카롱 레시피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감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알아야지 또 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저렇게 섞어주면 금방 가루가 다 한꺼번에 흡수가 돼서 이렇게 주르륵 흐르죠.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게 그 홈런볼 슈 슈 슈게트 같은 거 만들 때도 똑같은 요령인데 반죽을 바닥에서부터 긁어 올려갖고 떨어뜨릴 때 보면은 흔들리지만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반죽이 그래서 그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아마 섞다가 네 마카로나주를 한두 번 더 해줬는데 이거 횟수가 중요하기보다는 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죽을 이렇게 들었다가 아래로 떨어뜨렸을 때 제가 일부러 흔들었어요 이렇게 흔들면 반죽이 이렇게 완전히 뚝뚝 떨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살살살살 흐르면서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주르르르 흐르는데 한번 흔들면은 완전히 뚝뚝 떨어지진 않아요 살살살살살 네 약간 V자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저 상태가 슈음 만들 때도 저거랑 거의 농도가 비슷해요 베이킹은 사실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많아서 한 가지 아이템을 주력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베이킹은 좀 알고 약간 어려운 아이템들을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운드게잉이나 머핀이나 쿠키 같은 걸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단계 베이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이유가 다 있거든요 기타 등등 알아야 될 이론적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 끝자락의 수업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혼자 작업할 때는 항상 저렇게 리터 용기에다가 짤주머니를 잘 펴서 넣고 그리고 나서 반죽을 저쪽으로 옮기죠 그래서 머랭 안전성은 당연히 프렌치 머랭보다는 이탈리안이나 스위스 머랭이 훨씬 더 안정성이 좋아요 그 이유는 설탕이 열에 의해서 좀 녹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녹이는 것 보다는 더 잘 녹을 수밖에 없겠죠 설탕이 아무래도 열이 가해졌을 때 더 잘 녹잖아요 그래서 망칠 염려가 아무래도 이탈리안 머랭이나 스위스 머랭으로 만드는 게 더 적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식감은 당연히 다 다르고요 쫀득쫀득하고 더 뭐랄까 안정성 있는 머랭은 이탈리안 머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럽 형태로 만들어서 흰자랑 섰기 때문에 초보들이 설탕 시럽 온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만드는지 유용을 스스로 깨우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디 가서 수업을 듣기 전에는 혼자서 독학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방법이 어렵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초코 마카롱 꼬꼬 반죽을 스패츌러로 박박 긁어 가지고 지금 반죽을 짤주머니에다가 제가 옮기고 있어요 옮겨서 아까도 맨 처음에 보셨지만 미리 저렇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일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중간에 맥이 끊기다 보니까 반죽이 삭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시고 망치기가 싫으면 미리 재료를 저렇게 도구 같은 걸 다 쫙 준비를 해놓고선 시작을 하셔야지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렇게 빡빡빡빡 긁어서 마카롱 반죽을 짤주머니에다 다 집어 넣었죠 자 저 상태로 이제 알뜰하게도 보네요 제가 저런 거를 버리는 거를 좀 못 보는 성격이에요 아까와 갖고 있는 저거 모으면 마카롱이 꼭꼬가 1개나 2개 정도는 나오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렇게 짤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저거를 이제 스크래퍼라고 하죠 그 방산시장 같은 데 가면 300원에서 500원이면 잘 수 있는 스크래퍼가 있는데 스크래퍼로 짤주머니를 북북북북 밀어서 이제 공기를 좀 빼주는 역할을 하는거죠 저거 보시 짤주머니 끝에 깍지 껴 있는 보이시죠 그러면은 그쪽에 이제 돌돌 말아가지고 들어가지 않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줬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미리 유산지를 깔아 놓은 팬에다가 저는 그냥 실패이 아니고 테프론 시트를 썼는데 저렇게 짜주는거죠 그래서 뭐 원하는 크기대로 짜면 되는데 뭐 바닥에 그 뭐냐 판을 대놓고 그냥 짜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뭐 저처럼 그냥 원형으로 짜도 되는데 아무래도 바닥에다가 그 모형을 그 대고서 깔면 모양이 아무래도 일정해지니까 더 예쁠 수가 있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구들끼리 먹을거고 주변사람들 나눠줄거고 또 눈대중으로 여러 번 하다보니까 대충 감이 생겨서 저같은 경우에는 깔지 않고 그냥 짰어요 농도 같은 경우에는 저거보다 조금 더 될 수가 있거든요 되면은 짜고 난 다음에 그 깍지 자국에 그대로 남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죽이 좀 너무 수분이 부족겠구나 그럴 땐 마카로나조를 조금 더 한번이나 두번 정도 더 해주면 농도가 좀 더 주르륵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농도로 잘 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잘 짜지네요 그래서 저렇게 크기를 대충 맞춰서 약간 얼기설기로 짜는게 아무래도 달라붙을 염려가 없어서 더 좋죠 저는 뭐 식구들끼리 먹을거고 사실은 주변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보면은 가나슈로 채운걸 줘도 좋아하지만 꼬꾸만 바짝 구워서 주면은 더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두루두루 나눠주기 위해서 원형깍지를 넣고 쭉쭉 짜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죽이 아무래도 뒤쪽으로 좀 밀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반죽을 옆에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래퍼 같은걸로 쭉쭉 밀어서 그런 부분들이 공기가 빠져나가고 반죽만 밀착이 되게끔 밀어주면 아무래도 생길 수 있는 기포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 손을 꽉 쥐고 지금 열심히 짜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저정도로 하면은 어 가로 30 세로 아니지 네 가로세로 가로세로 30에서 50짜리 보통은 하프팬이라고 하는데 오븐팬 반짜리가 저렇게 하나가 가득 차고도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또 더 나오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120g 정도로 하면은 좀 네 꽃꽃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네 꽤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나눠주고 식구들도 먹고 선물로 주기에도 괜찮죠 보통은 마카롱을 한 가지 색깔로 하기에는 괜히 좀 허전해 보여서 저 같은 경우에도 최소 두 가지 색깔 정도로는 맛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만한 게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마카롱을 만드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해서 보통 코코아나 녹차 아니면 바닐라로 만드는데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흰색 코코가 아무래도 구움색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색소를 조금씩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윌튼이 됐든 아니면 마스터 셰프가 됐든 간에 그런 색소를 사용해 가지고 아무래도 굽게 되죠 버터크림이야 뭐 만드는 취향에 따라서 더 진한 맛을 원하거나 가벼운 맛을 원하거나에 따라서 레시피는 좀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한 판은 완성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 두 번째 판도 똑같이 그냥 짜주면 되는데요 그 크기를 되도록이면 좀 비슷한 사이즈로 맞춰서 짜야 나중에 이제 짝을 맞춰서 가나쇼를 채웠을 때 훨씬 더 개수도 맞고 모양도 예쁘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부드럽게 끝에를 살짝 돌리는 이유는 위로 뾰족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윗면을 동그랗게 정리를 해주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 반 바퀴 정도를 살짝 돌려서 끊어서 반죽을 마무리를 시키게 되죠 저런 거 같은 경우에도 반죽이 너무 질리면 저게 잘 안 돼요 농도 맞추는 게 참 사실 어려운데 이거는 아주 베이킹을 천재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한방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카롱 같은 경우엔 안망해보면서 잘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보시면은 대충 눈대중이지만 사이즈로 얼추 맞추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짜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계가 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짜는 거다 보니까 모양이 좀 들쑥날쑥 할 수는 있어요 집에서 만든 건데 어떻습니까? 나가서 돈 주고 파는 거라면야 문제 삼을 수가 있겠지만 선물 줄 때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굉장히 고마워서 먹는 아이템이 바로 마카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거는 스크래퍼로 옆에서 반죽을 밀어주고 있는데 화면에는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반죽을 쭉쭉쭉 밀어 펴서 최대한 남은 반죽 아까우니까 잘 짜서 마카롱 꼬끄 마카롱 껍데기를 꼬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꼬끄를 지금 짜주고 있는 작업을 영상에서 보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밀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마 하나는 더 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쭉 짜서 완전히 밀어서 하나 더 나오네요 많이 나오네요 저런 건 그냥 구워서 먹으면 되죠 또 나오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되게 많네요 네 어 많네요 많아요 좋아요 자 이 상태로 다 만든 다음에 여기 바닥으로 쿵쿵 쳤죠 빡 쳤어요 네 쳐서 저 상태로 이제 기포를 좀 꺼트려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빡 한 번 더 네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쳤죠 이 상태로 그냥 구워도 되고요 그냥 구워도 되는데 프렌치는 당연히 건조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건조 시간은 보통은 뭐 절대적으로 한 시간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반죽 상태를 보면서 건조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반죽 겉면을 손으로 살짝 만져봤을 때 묻어나지 않는 정도 참 애매하죠 근데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바닥으로 쳤을 때 기포가 꺼지면서 퐁퐁퐁퐁퐁 기포가 꺼진 자국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멍은 저렇게 이쑤시개로 살살살 돌려서 반죽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포가 터진 부분은 오븐 안에 구우면 알아서 메꿔지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구멍 난 자국이 꼬꼬해 보이면 예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쑤시개로 이렇게 살살살 반죽을 돌려주면서 그 기포를 옆에 있는 반죽을 끌어다가 빈 공간을 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우면은 겉표면이 아무래도 그냥 구웠을 때보다는 훨씬 더 예뻐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초콜렛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가나슈 자체가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냥 구워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닙스를 조금 가로로 된 거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카카오닙스 자체가 약간 산미가 있기 때문에 신맛하고 단맛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꼬꼬를 구워서 그 가나슈를 채운 마카롱보다는 아무래도 카카오닙스를 위에 올려갖고 구운 것들이 더 맛이 조화롭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닙스를 짜라라라라락 위에다가 조금씩 올려줍니다 이것도 은근히 작업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엄지하고 검지를 손으로 집었을 때 적당량을 위에 살살살살 올려줍니다 그래서 손으로 살짝살짝 올려서요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굽고 나서도 돌아다니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좀 작업이 갈리죠 위에다가 골고루 올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속도를 높였는데요 뭐 카카오닙스 올리는 부분이야 뭐 특별한 요령이 필요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올리는 장면이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네 저렇게 조금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냥 굽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올라가 있는 게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네 살짝살짝 굴러다니는 부분들은 제가 이쑤시개로 살살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잘 붙어있게 해주고 있죠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쵸 네 뿌듯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어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예열을 충분히 해놓은 오븐상 오븐에서 150도에서 한 15분에서 17불 정도 구우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나슈를 만들어서 그 마카롱을 완성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steep 1 2 1 2 1 2 3 한글자막 by 한효정